안녕하세요. 담비소리티비 담비입니다. 청양에 있는 천년고찰 장곡사에 가고 있어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실갑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장곡사에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네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곳은 대웅전이 상대웅전 하대웅전에 가지고 특이하게 대웅전이 두 곳이 있는데요. 금방 봤던 이곳이 하대웅전입니다. 상대웅전은 저 위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상하 대웅전이 나란히 밑으로 있고요. 상대웅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상대웅전 상대웅전 무슨꽃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예쁘네요 분홍색 나리꽃인가? 꽃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저쪽은 삼성각이고요 등산로가 있고 이쪽이 상대인전 인진전이 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네요 이곳이 상대웅전이고요 등산로가 있고요 방금 전인전이고요 아시나 상대웅전이고요 방금 전인전이고요 사기 바로 사기 보자 엄청난 매티나무가 이렇게 있네요 너무 아름답네요 사찰이 꽃을 보며 내려가겠습니다 이 꽃 이름이 상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들은 나의 꽃들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있어요 꽃들의 꽃들은 한 번 더jekt입니당 그 꽃들은 인기 끝에 어린이 꽃들은 꽃들의 꽃들은